1. 심영래, 심영래 1958년 2월 21일 심영래 한때 엄청 좋아했던 코미디언이었는데 오뚝이지? 참 영혼 자체가 또라이지 이분도 상상력이나 작가들같이 상상력이나 이런게 무궁무진하는데 58년 개띠인 양반들이 두 종류로 해석이 되는데 뭐 아니면 도 근데 이분은 젊은 날에는 뭐였어 나이 먹으면서 도가 되고 있는 형국인데 난 그래도 도는 아니더라도 걸까지 간다 늙어갈수록 좋아진다는 거지 한 해 한 해 갈수록 아마 어떻게든 기사회생 하셔가지고 힘든 시간을 겪고 계시고 나이도 65세 정도면 돌찬이 많은 편인데 금년보단 내년, 내년보단 내후년 갈수록 좋아지기 때문에 다시 뭐가 될 수는 없지만 걸까지는 가지 않을까 인성이 어떻게 보면 좀 바로 일단 누군가 인폭이 많아서 도와주라는 형국이다 보니까 어떻게든 기사회생을 하실 것 같아 마누라 자리가 약하지 자세히는 모르겠지만 아마 혼자 계실 확률이 높지 모르겠어 내가 보기에는 아마 지금 와이프가 계신지 안 계신 걸로 보여지니까 그게 생일이 맞다면 아무튼 걸까지 오뚜이다? 걸까지는 갈 거야 고맙습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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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맙습니다